한국교회 봉사단이 연구 모임인 디아코니아 포럼을 창립하고 첫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섬김의 정신이 교회 안에서부터 회복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총회가 교단 사상 처음으로 공명선거 지킴일을 구성했습니다. 전국의 노회에서 파송받은 지킴이 134명은 불법선거 감시에 들어갑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나부터 작은 실천을 다짐하는 나부터 캠페인이 교회와 사회를 넘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 이어서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도 동참했습니다. 지난 3월 화재로 내부가 모두 불탄 인천의 노숙인 재활용센터가 5달이 지나도록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센터와 지역교회는 화재 복구를 위한 과자회를 여는 등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연구 모임인 디아코니아 포럼을 창립하고 첫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섬김의 정신, 디아코니아 정신이 교회 안에서부터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섬김을 뜻하는 디아코니아. 개신교는 사회봉사와 이웃섬김에 가장 앞장서고 있지만 사회적 신뢰도는 낮고 부정적 이미지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는 이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인 섬김의 정신, 즉 디아코니아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목사는 우선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교회의 직제와 예배문화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이 되시고 시대의 약자를 초대해 그들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 정신을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해야 한다면서 수평적 관계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함께 연대해야 할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디아코니아의 사회봉사적 측면만 강조해왔다면서 디아코니아가 교회 안에 성내전 가운데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웠습니다. 한편 한국교회봉사단은 지난해에 열린 제3회 사회복지엑스포 디아코니아 코리아에서 활동했던 교수협력단을 중심으로 디아코니아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사회복지의 현실과 방향성을 학문적, 이론적으로 정립했던 학자들이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4차가 3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여파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포럼은 앞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자, 목회자, 기관 사역자 등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연간 두세 차례 모임을 가지며 교회연합 봉사사업의 논의를 심화시킬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루의 통합총회가 교단사상 처음으로 공명선거 지킴일을 구성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오늘 공명선거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교단사상 처음으로 공명선거 지킴일을 선정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에 속한 67개 노예에서 선발된 목사와 장로 134명이 공명선거 지킴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금품 살포 행위와 선거 브로커를 적발하고 네거티브 선거를 방지하는 등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하나, 우리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받지도 않는다. 예장통합총회가 지킴일을 선정하면서까지 공명선거를 부르짖는 이유는 그만큼 올해 목사 부총회장 선거가 과열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모두 5명이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져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역시 모두 결의 대회에 참석해 공명선거에 의지를 다졌습니다. 설교 메시지를 전한 이성희 총회장은 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바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영성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을 뽑아서 세워주게 될 때에 그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져야 할 목사 장로들의 선거인 만큼 그 과정과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나부터 작은 실천을 다짐하는 나부터 캠페인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참여에 이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빈아 리포터입니다. 얼마 전 바른정당 당대표로 선출된 이혜훈 의원. 그동안 보수교개를 대변하는 입법활동과 교개 행사에 활발히 참여해왔던 기독교인 이혜훈 대표가 나부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정치권 최초로 나부터 캠페인에 참여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혜훈 대표는 건강한 보수와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하고요. 정의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혜훈 대표가 다짐한 실천사항은 나부터 역지사지입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여당은 과거 야당이었을 때를 잊고 야당은 과거 여당이었을 때를 잊은 채 서로를 향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볼 수 있는 정치권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추천했습니다. 서로 본인이 옛날에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의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지사지, 나부터 역지사지 하겠습니다. 하는 나부터 코너의 다음 순서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으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나부터 캠페인. 교계를 넘어 정치사회 전반의 개혁운동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월 화재로 내부가 모두 불탄 인천의 노숙인 재활용센터가 화재복구를 위한 바자회를 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입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던 지난 주말, 인천 해인교회 앞마당은 바자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기부받은 물품들을 잘 정돈해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성경구절을 적어넣은 캘리그라피 부채도 쉴 새 없이 만들어냅니다. 지난 3월 화재로 전소한 인천 계양구 노숙인 재활용센터를 돕기 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일터를 잃은 노숙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은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도 출동했습니다. 손때 묻은 자신의 장난감을 펼쳐놓고 판매에 나선 아이들. 딱지를 팔로웠어요. 얼마씩 팔아요? 왕딱지는 300원하고 작은딱지는 200원이요. 재활용센터가 화재가 나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힘을 보태주려고 바자회를 열어서 나왔어요. 바자회가 나서 힘들어셔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계양구 재활용센터와 해인교회는 벌써 두 달째 주말마다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바자회를 쉬지 않는 이유는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여러 달 동안 너무 힘든 가운데 계신데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포기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다라는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사실 가장 큰 취지가 있거든요. 현재 계양구 노숙인 재활용센터는 화재가 난 지 다섯 달이 다 돼가도록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건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보수 비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경우 개보수를 포기하고 철거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거니까 일정 정도 복구를 하고 빨리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로지 한국자산공사는 경제적인 논리로 노숙인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 무너져감에도 불구하고 수익 계산만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숙인 재활용센터는 건물에 들어있는 보험금으로도 충분히 개보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속한 개보수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송지열입니다. 2단 사이비 전문 매체인 바른미디어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등 2단 사이비의 특징들을 담은 포스터 5종을 제작했습니다. 바른미디어 관계자는 신천지는 포교 방법, 하나님의 교회는 시안부 종말론, 통일교는 사업체 등 각 단체의 특징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교회에 부착해놓기만 해도 2단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학생회 출신 의료인들의 모임인 기독청년의료인회가 창립 30주 연을 맞아 지난 주말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기독의료인운동과 의료협동조합운동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기독 의료인들은 심포지엄에서 의료협동조합운동을 벌인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독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청년의료인회는 30년 전 생명과 평화의 길을 묻는 대안적 신앙공동체로서 의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창립했으며 1억여 원의 기금으로 의료생엽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 문제로 예장 합동총회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총신재단 이사회가 지난 7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구미상무교회 김승동 목사를 신임재단 이사장 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승동 신임재단 이사장 대행은 총회와 총신이 화합하고 대화해 총신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총신재단 이사회는 공석인 개방이사 3명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교육부로부터 개방이사 후보 6명을 통보받지 못해 안건을 다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강력계 형사 출신의 작가가 보금서를 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 분석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서인 이 책은 기발하고도 설득력이 넘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무신론자였던 강력계 형사가 회심해 보금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증명한 책입니다. 살인과 미제사건 등을 담당했던 저자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포렌식 수사법을 도입해 보금서를 분석하고 사보금서의 기록이 역사적 예수에 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자의 회심 과정을 범죄수사 드라마처럼 기록한 책은 흥미진진한 기독교 변증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초리소설 작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도로시 세이어지의 신앙 에세이집입니다. 저자는 현대교회가 신뢰를 잃은 까닭은 신학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이라며 기독교 교리와 문학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리 교육서입니다. 기독교 신앙고백의 표본이라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담 내용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편집했습니다. 기본 교리편과 주기도문, 식계명편으로 나뉘어 있고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전CBS 천안시 운영이사회가 천안 하늘샘교회 이성수 목사를 제2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지난 5일에 열린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에서 대전CBS 천안시 운영이사회는 일대 회장인 서재철 목사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새 회장과 신임 이사들의 취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공직자선교연합회 소속인 세종청사기독선교연합회가 지난 6일 분당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 맥추감사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공직자선교연합회는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보금적으로 살아가며 신교와 화합을 도모하고 선교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우리 21개 세종청사에 있는 모든 연합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저희가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이런 중요한 행사입니다. 청주강서교회는 전교인 전도축제 일환으로 스토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개그우먼 박미선 권사와 탤런트 이광기 집사가 조청돼 자신의 삶과 해외 선교 봉사 사역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간증했습니다. 청주강서교회 정헌교 목사는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패밀리타임 부부교실 세미나 원주설명회가 지난 7일 원주양문교회 북카페 위드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지역 크리스천 부부의 올바른 가정사역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끝까지 잘사는 부부의 저자 홍장빈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남편의 마음은 아내에게 있기를 바라신다며 성경적인 부부 사랑법을 강의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보금전파와 건전한 피서 문화 정착을 위한 경포해변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최명희 강릉시장을 비롯해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들인 개소예배를 시작으로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들이 순번을 정해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의 상담을 돕게 됩니다. 매일 4명의 목회자들이 상담소를 운영하며 8월 19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CBS 시네마의 수입 작품인 영화 예수는 역사다 시사회가 지난 6일 오후 롯데시네마 제주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사회에는 제주지역 교계 지도자와 목회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예수는 역사다는 오는 1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